4일 아이콘 오늘 1일 2일 4일 2일 2일 3일 3일 4일 1일 제가 오늘 회사에서 법카를 들고 왔어요 법이 왜 사장님 죄송합니다 야 미쳤냐 이런거 안 돼서 야 너 똑바로 해 안 된다고 못하겠지 진아야, 노래 하나 해봐 춤추는 작은 카탈레나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도도한 고때 카탈레나 슈티 메리오이 춤추는 작은 카탈레나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슈티 메리오이 슈티 메리오이 슈티 메리오이 슈티 메리오이 좀 하네, 좀 따라하네 그래도 아예 못했잖아 근데 슈티 메리오이 슈티 메리오이 그걸 뭐하는 거야? 와이파이 잡힐 슈티 메리오이 할 수 있어! 자신감을 위해 자신감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내가 왜 오늘 인내심을 가질 수 있으시나요? 저희는 제가 되게 뭉치고 춤을 못 춰가지고 우리 나나 선생님께 춤을 배워보기로 했어요 네, 제가 열심히 가르쳐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제가 매일 집에서 노래를 듣는데 말이죠 신청곡을 해도 될까요? 예, 대답해! 신청곡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엘양의 솔로곡이 있어요 멘붕 신청합니다 지금 방에서 노래를 들어야죠 귀여워 SNS Na 답답해! 갑자기 생동맞게 틀어주는 너무 귀여워 애들 B. C. 아이들 진짜 좋아해 딩도기야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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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최윤이 원이네 CL 선배님 고고 동생들의 의견대로 타로점과 쇼핑을 하며 서로의 궁합을 맞춰보기로 한 세사람 원 투 쓰리 포 널 떠나지마 이 동네 너무 좋아요 삼청동 여기로 나가면은 봤어요 신기했어요 처음 와봐요 왜냐면 저는 미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연습을 하면서 아무데도 간 데가 없어서요 음 촬영 때나 가끔 보다 미국에 얼마나 오래 살았어?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랬구나 네 한국말을 어릴 때부터 하고 왔어? 그쵸 어렸는데 오자마자 난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지금 되게 잘하는데 사람한테 많이 혼나고 엄청 잘하는데 그런데 아예 못하면은 아 제가 미워 났구나 이런데 잘하면서 약간 언어를 잘 붙어졌나요 털을 닦으시는 털 깍식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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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에 가자 아니 저쪽씨 왜 못봐요 저쪽이요? 물 뭘 이거락떡? 이거락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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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동료 말이오? 언어를 잘 붙어졌나요 그러니까 약간 바보같이 이거락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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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윤 여기 많이 왔지? 삼청동에 어디요? 삼청동 아니요 안 왔어? 저도 이번에 처음 네 저도 맨날 집 채울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아 얘 노래 잘한다 어 왜요? 어 엄청 잘해 아니에요 봄이 언니한테 봄이 옆에선 아무도 안돼 언니 뭐지? 땡큐 노래 한 곡 해주세요 영어 계술봐 봄이야 그냥 그냥 언니 너 노래만 진짜 거의 몇 달 동안 들었었잖아요 정말요? 유엔엠 어 어 어 어떻게 알았지? 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진짜 귀여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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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나가 헐 집 나가서 아직 얼굴이 편네 폈어 새로운 식구들이 좋은가 보네 그렇다면 숙소 아빠만 내가 차지한다 반신욕 고분제 와서 반신욕 하라 그래 거기서 우리 여기 여쭈 응 기다리고 있어 어 있어 목바지 응 어 dibuj 아 언니들이 어깨도 우울고 셀 솔 언니하고 완전 뭐라 날차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눈이 완전 잡쇠 왠정아 깔깔ount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 웬만하면 이렇게 웃지 않아요 나는 왜 그 개그프로에서 막 그런 개그들 있잖아요 정해진 개그들 뭔지 알잖아 그런 게 재미가 너무 없어요 유재석님 같은 게 재미있어요 그렇게 말하다가 아 저는 요즘 동엽신이 그렇거든요 아 저는 요즘 동엽신이 그렇거든요 아 이거 아 저 귀립이 쫄면 아 저 귀립이 쫄면 아 저 귀립이 쫄면 아 저 귀립이 쫄면 아 이거 뭐해 지금 왜 내가 어리석을 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대박 아 인정같아지 마 얘 아 뭘 찾지 마 아 부겟다니 아 부겟다니 아 부겟다니 아 부겟다니 아 부겟다니 아 진짜 웃긴다 저거 완전 많아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일을 막 빠라밤 막 일 어떻게 하면 좋아 제 한 살 때 일부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언니 제가 아 이젠 유재석씨가 제일 좋습니다 나 이 사람 좋은 것 같아요 누구 여자들이 친해지기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비밀 얘기죠 이 사람도 괜찮은 이 사람도 잘 착해요 뭔가 잘 어울려요 음 근데 그 어 되게 성격이 둘 다 좋고 강준이 되게 아니요 강준이 되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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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 들었죠 언니 언니는 너가 이름을 모르는 줄 알았어 아 안 돼 근데 의외로 그 사람도 혼자 낭냐 아휴 쟤 너무 많다 내가 어제도 멤버들한테 가서 얘기했거든요 그치 3명이 괜찮다고 한 명은 누구예요? 한 명은 나 또 얘기하는 거 나 잘하는 거 언니 진짜 언니 나랑 부끄러워 어 글쎄 우리 같이 부러워 아 부러워 어 그치? 자상의 좀 카리스마 있게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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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ười 같이 세 명의 남자가 봄씨에 마음에 들어10년봐요 지금 누굴 보고있는달까요? 를 같은 시간 운동산 배경에 빠진 멋진 남자